터가 좋은 데야. 와, 마당도 완전 넓고. 밤이 예쁘겠는데? 그러니까요. 짱이다. 우리 이거 지금 여기서 밥 해 먹어야 되나 봐. 잠깐만. 이거 수상한데, 수상한데. 이거 안 썼으면 좋겠는데. 박스불이 아니고, 장작으로? 아닐 거예요. 에이, 설마. 나 아닌 거야. 야, 원래 식당 직원들은 우리끼리 밥 사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편하게 해. 그렇지. 우리 모두 해 먹으라는 거 아니야. 이거 패턴 아니야. 지금 예쁘다. 지금 야외에 주방이 있어. 예쁘다, 이거 예쁘다. 이거 좋다. 저기 원두박도 있고. 좀 그래요. 어머, 깜짝이야. 언니, 왜 여기 있어요? 너 여기 하루 먼저 왔어? 고은? 저요? 어제 새벽에. 그래서 여기서 잤어? 어. 아, 그래? 혼자 잤어, 혼자? 안녕하세요. 혼자 잤어. 아무도 없는데? 혼자 잤어? 안 무서웠어? 파리와의 사투를 벌이느라고. 아, 파리? 파리 있어요? 대박. 3시간밖에 못 잤어. 그거 찾아내야겠다. 파리잠. 뭐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드론이 걸렸다. 야, 이게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. 근데 저거, 저거를. 드론이. 저거 뭐야? 드론이 정기줄에 걸렸어. 저거 어떡하지? 어떻게든 하시겠죠, 뭐. 근데 우리 약간 집주인 언니 같으시니까 집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. 하루 와봤잖아. 너 좋은 방 들어갔지? 아니, 그냥 이 방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. 아, 진짜? 아니, 그게 아직 남자방, 여자방도 아니거든. 제가 보니까 이게 파란색이. 이게 여자방, 남자방이니까. 아, 남자방이야? 네. 저 끝에는 뭐지, 그러면? 저기 헤어메이크업방. 어떻게 그렇게 잘해. 야, 그거 비공개야, 그거 비공개. 이게 너무 잘해. 헤어메이크업방이야? 야, 그런데 집 마당에서 바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. 좋다, 너무 진짜 좋다. 이게 다 꿈이잖아, 이런 데서 살아보는 게. 그렇죠, 꿈이죠. 이게 보니까 바다를 완전히 동향이 아니네. 살짝 들어와 있는 데라서. 가신다, 가신다. 가신다, 가신다. 인서트 가신다. 드론 하나 더 있네. 어디까지 하세요? 저거 어떻게 하세요? 아, 저거 왜 이렇게 웃겨. 저거 줌으로 좀 하시면 안 돼? 저리 직접 가야 돼? 요즘 기술 좋지 않아요? 직접 가시네? 그러면 고은이가 나왔으니까 여기가. 어차피 뭐 여자방 쓰고. 여자방. 와, 예쁘다. 어머. 이불이. 잠시만요. 들어가도 되죠? 들어가서 보자. 이불이. 어머, 슬리퍼 너무 귀엽다. 이렇게. 너무 아담하고 좋다? 네. 이거 사진 보셨어요? 못 봤어요. 일주일 일몰 시간도 딱 적혀 있고. 아, 여기서 보는 모습이구나. 바라던 바다 우리 이거 바 이름 아니에요? 맞아. 맞아. 이거 가는 길인가 봐. 아,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. 여기가 이제 우리 가게 쪽에서 바라본 등대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을이 질 때쯤 장사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오픈할 때쯤의 모습이고. 여기 과일 아저씨 매일 아침 11시 지나간대요. 여기서 과일 사면 돼. 과일 아저씨가 11시에 오면 여기서 이분한테 재료를 사야 돼. 맞아, 사야 돼요. 저 주스 팔아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잡히는 해산물들. 통발? 이거 통발. 이걸로 재료 잡으라는 것 같아. 우리 통발 던지라고. 이거는 쓰레기인데? 이거 주스라는 건가? 이거 무슨 미스테리고 있어. 그러니까. 추리네, 추리. 방통추라는 느낌인데요? 우리 그럼 이거 빠르게 가볼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